예예, 거기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시면 돼요, 예. 오시는데 얼마나 걸릴까요? 예예,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, 예. 아, 내가 진짜 이럴 줄 알았다니까, 진짜. 아니, 그 우회로 편집은 못 봤어요? 죄송합니다. 예, 센터죠? 저 하태준 기사인데요. 예, 제가 지금 콜이 전혀 안 들어와서. 네, 잠시만요. 아, 예. 오늘 고객들한테 컴프레인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. 오늘만 3건이네요. 기사님들 항의 연락도 많이 들어왔고요. 예, 알겠습니다.